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탭핑 사운드 들려드리려고요. 탭핑 사운드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떤 걸 탭핑할 거냐면 바로바로 유리병 탭핑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제 디퓨저 디퓨저인데 제가 이런 드라이플러 장식돼있는 디퓨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방에 침대 쪽에 두는 거고 이거는 주방에 두는 거에요. 침대 쪽에 두는 거는 상큼한 향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룸이라고 써있고요. 1300K에서 구매를 했고 이 향은 핑크 시트러스라는 향인데요. 진짜 좋아요. 되게 상큼하고 네 되게 좋아요. 정말 예쁘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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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이렇게 앉을수록 향이 더 진해지네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항상 제 몸에 향수를 뿌려요. 물론 여러분들은 못 맞겠지만 그냥 기분상 기분상 향수를 뿌려요. 근데 제 향수가 지금 마크 데이콥스가 무슨 향이었더라? 기억이 안나네. 약간 은은하면서 향그러운 향인데 그 향이랑 이 향이랑 섞여서 너무 좋네요. 이거 나갈 때 막 몸에 바로 뿌려볼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런게 예쁜걸 보면은 이런게 예쁜걸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특히 저는 붉은색깔 되게 좋아해서 이런 핑크 레드 이런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 밑에 여기 막 자연스럽게 꽃잎이 들어갔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것도 이거 주문하면 포장도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해서 와요. 나중에 이것도 다시 사게 되면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다시 사게 되면 또 다른거 한번 찍어둬 다시 사게 되면 다시 사게 되면 더 맛있게 이제 사게 되면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향기로 맡아봐요. 다른 영상 찍을 때보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향기 맡으면서 하니 다른 영상에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지금 핑크 안개꽂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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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시간이니까 참고로 저는 오늘 한 6-7시쯤 잠이 들어요. 어쨌든 잘 시간이니까 방울토마토 몇 개만 주워 먹고 자야겠어요. 잘 시간이 지내자요. 잘 지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 보고 여러분도 피부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원래 사랑 감동은 잘 전달이 되잖아요. 이제 다른 거 해볼까요? 뭐 똑같긴 하겠지만 소리는. 이번에는 다른 거에요. 이거는 주방에 넣는 거고. 이거는 장미향이에요. 장미향. 아까 그거명보다 조금 더 맑은 소리가 나는 거 같기도 하네요. 좀 더 크기가 작아요. 제가 냄새에 되게 민감해서 냄새가 나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방에 하나 주방에 하나. 또 욕실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향그러운 향이 날수록 기분이 좋으니까. 주방에 창문이 없어서. 그래서 꼭 놔야해요. 배고파서 약간 초코파이 먹고 왔어요. 또 다른 거에요. 그래서 졸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넣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장이랑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에요. 그는 바로 다른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 밥 먹는 영상에서 보셨죠? 제가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그래도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쉽잖아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겠다 안녕 선하고 고요한 느낌의 태핑이 좋고 너무 센 거는 멜로우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영상은 그냥 제가 듣기 좋은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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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노토킹 탭핑할게요 수다가 아쉬운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폭풍 수다 영상 조만간 올릴게요 이게 작아서 들고있기 편하네요 이게 작아서 들고있기 편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탭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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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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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